이번 해볼게임은 참새작 입니다. 참새작은 마작이 간소화된 마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타일도 정말 고급스럽고 이쁩니다. 와이프랑 시간 날때마다 자주 하는 게임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. 소금을 섞어주세요. 안녕 도라패 칼이 마요네즈 다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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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 계란이 남아서 계란이chez 계란을 그릇고 계란이 계란를 그려줍니다 계란를 그려줄게요 3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뱅뱅 너무 맛있어. 쟤모. 안돼. 그래도 월급은 안되는데. 3 4 탕야오 5 5점밖에 안돼? 1,2,3,4,5점. 다행히. 그 큰 점수는 아니다. 아니다. 그래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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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